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아 여보세요 아이고 PD님 일요일날 이 아침 시간에 어쩐 일이십니까 무슨 일 있어요? 대표님 저 지금 배신당한 기분이에요 왜 그래 이 사람 왜 그래 지금 일요일날 아침 9시 좀 넘었는데 왜 이러세요 조선일보에 볼르신 거 봤어요 조회 터졌던데요 이거 손흥민 선수 아버지 사건 그거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댓글 막 장난 500개인가 넘었던데요 아 그래요? 요즘 유튜브도 잘 안되는데 저 속상해요 대표님 이거 저희랑 좀 하셔야죠 하긴 요즘 우리가 26,000 찍었다가 지금 25,900대로 내려와서 힘들어 지금 우리 채널 우리 채널에서도 그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지금 전화로 얘기 좀 해보죠 녹취역도 들어보니까 학부모가 처음에 20억을 얘기했더라구요 서울 아파트도 12억인데 그 플라스틱품으로 한 대 받았다고 두 채 정도를 요구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5억 밑으로는 절대 합의하지 말라라고 본인 변호사가 얘기했다는 얘기도 하고 네 이 수준이 역전한가요? 일단 그거는 뭐 통상적인 합의금보다는 솔직히 얘기해서 훨씬 많은 합의금인 건 맞습니다 대로 손은정 감독님 측에서 이거 공갈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합의금을 달라고 하는 거는 정당한 권리는 맞거든요 그런데 합의금을 달라고 하면서 뭔가 말도 안 되는 위협이나 협박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권리 행사를 빙자해서 겁을 주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거는 허용되면 안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컨대 내가 누구 비리를 알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비리를 아는 거를 신고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거 신고 안 하는 대가로 돈 내라라 이건 안 돼요 한편으로는 내가 피해자예요 피해 입은 거 보상 안 해주면 나 신고하겠다 이거야 뭐 되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큰 과도한 금액을 요구했잖아요 이렇게 과도한 금액 요구하는 게 공갈이 될까? 이런 이슈도 있어요 사실은 완전 될 것 같은데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서 함부로 된다 안 된다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공갈죄 아니야?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인 듯한 느낌이 좀 준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합의라는 게 과연 뭔가? 합의야 당연히 피해 입은 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거죠 그러면 적정한 합의금이 얼마인가? 이런 이슈인데 예컨대 말이에요 고소를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끝내줄 테니 나 합의금을 좀 더 달라 이러면 합의금 더 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사실 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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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네, 왜냐하면 합의라는 게 결국은 합의를 안 했을 때 잃을 거랑 합의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거랑을 비교해서 결정하는 게 당연할 거고요 근데 지금 유명인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정식 사건화가 되면 약간 이미지 실추, 명예 이런 것도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렇게 명예랑 이미지 실추되지 않는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합의금을 좀 더 많이 주겠다 이럴 수 있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사건이 다 까발려졌잖아요 이 상황에서 그렇게 과도한 합의금을 과연 줄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이게 합의금이라는 게 약간 상대방이 누구인가? 이거에 따라서 완전 달라져요 똑같은, 완전히 똑같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무슨 재벌이라든가 지금 손흥민 선수가 고액 연봉을 받으니까 그거에 기초해서 돈 이렇게 좀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던 것 같고 아니 그건 별개인데, 그렇죠? 손흥민 손흥민이고 손흥정 감독의 입장에서는 이런 건 생각하겠죠 아니 딸애들도 다 똑같이 했는데 딸애들도 다 벌 때같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돈 달라고 하면 어떡하냐 음, 그렇죠 이런 생각을 당연히 했을 거예요 이 부분은 손 감독님이 무슨 악감정을 가지고 애들한테 뭘 했을 거라는 생각은 도대체 잘 안 들거든요 아, 그렇죠 이거 어떻게 악감정을 가지고 했겠어요 음, 그러면 어찌됐든지 간에 자신의 교육 철학인 거죠 전화된 사회 통념과는 조금 다른 선생님의 철학인 거죠 음, 난 이게 내 철학인데 음, 이게 뭐 관철이 안 된다면 나는 이 사업은 접겠다 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음, 그런 관점에서 난 합의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애들 가르치면서 일어난 일이고 네 네, 네 그런 얘기가 좀 나왔을 것 같거든요 지금 나오는 걸로 봐서는 뭐 그렇게 엄청나게 맞고 엄청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가 있고 이랬을 것 같진 않은데 이런 상황에서 뭐 5억, 20억 이거 좀 과한 이야기인 것 같고 음 적절한 금액에서 적절히 합의 됐으면 좋겠고 합의 안 된다고 하면 네, 네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네, 네 지금까지 보도되는 걸 보면 뭐 사람을 뭐 구속해야 된다거나 뭐 그런 수준의 사건은 아닌 것 같고 벌금 내지는 뭐 낮은 집행유예? 뭐 이런 정도 수준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사회 인식의 변화와 관련해서 뭔가 인식의 변화를 가르는 사건이 될 것 같기도 해요 음 그러니까 체벌이라는 게 과연 되는 거냐 음 네, 이런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르신들 중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애들을 애들이 잘못하면 좀 때리고 애들한테 좀 근성을 키워주려면 좀 애들을 좀 혹독하게 다뤄야 되는데 아, 애들 오냐오냐 하면서 하니까 애들이 엉망되는 거 아니냐 맞아, 정신 차립니다 네,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긴 합니다 시대가 변하는 거니까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누라와 뭐 북어는 뭐 3일에 한 번씩 패야 된다든가 뭐 이런 말들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이야, 그런 시대가 또 있었구나 네, 그런 말에서 지금 쳐 때렸다간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난리 나 저도 이거 워낙 저 손님 팬이잖아요, 팬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한테 많이 받고 자랐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교육법이 좀 혹독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법적으로는 좀 어떨까요? 그게 시대가 변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기본적으로 사람을 때리면 그거 당연히 범죄인데요 교육적 목적으로 때리는 경우 특히 부모님이 자식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때린다거나 선생님이 학생들 훈육하는 과정에서 때렸을 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하는 이슈가 있고 PD님 혹시 말죽거리 잔혹사? 뭐 이런 거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 동네 또 학교 배경으로 해가지고 거기를 보면 뭐 선생님이 때리고 뭐 이런 것들이 당연하고 그리고 옛날에 사실 저만 해도 저도 학교 다닐 때 뭐 선생님들한테 뭐 혼나기도 하고 아 보니까 변호사님은 원래 공부 잘하는 애들은 안 때려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단체 기야만 봤지 저 같은 애들은 맨날 맞고 자랐고 자랐거든요 나 맞고 살았어 하여튼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교육을 위한 사랑의 매해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게 사회통념이었던 것 같고 이게 사회통념이라는 거를 법률적으로 표현하면 위법성이라는 개념이 됩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사회통념, 법질서 전체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를 위법성이라고 해서 폭행이나 상해의 구성요건은 해당하지만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걸 위법하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냐라고 해서 허용하던 시절들이 있었었고 이런 거를 허용하는 거를 법령에도 약간 규정을 해놨었어요 아 법에 아예요? 네네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이런 걸 보면 불가피한 경우에 체벌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들이 있었었고 민법에도 예전에 부모의 징계권이라 그래가지고 체벌의 근거조항처럼 쓰이곤 했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열심히 때리셨구나 규정이 있었네요 저는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시대가 좀 변하면서 폭력이 교육의 수단이 되는 게 맞냐라는 생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일부의 경우에는 교육을 위한 폭력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정도를 넘어섰다 지나치다 이런 경우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옛날에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되게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의 가치가 약간 평가절하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애들이 보통 하나, 둘 좀 많은 집이 뭐 셋 뭐 이런데 너무너무 애들이 귀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귀한 애들을 때려? 나도 안 때리는데? 이런 식의 생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에게도 인권이 있는 거고 인권을 좀 존중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들도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 목적으로 애를 때려서 고소가 됐다 선생님이 이런 경우에 수사기관에서 선생님에 대해서 기소유예라는 조치를 통해서 처벌하지 않거나 내지는 뭐 처벌한다고 해도 가벼운 벌금 정도 하고 만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수사기관에서 적절하게 이제 조정하는 이러고 있는 단계입니다 근데 하여튼 때리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와 근데 진짜 많이 변한 것 같긴 한데 제 자식을 만약에 이쪽 아카데미 보낸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는 처벌을 좀 할 것 같다는 그런 뭔가 안목적 동의가 부모한테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약간 부모 입장에서 약간 안목적인 동의를 했다면 아동학대가 좀 아니게 될 수도 있나요? 그게 약간 이런 측면하고 연동이 되어 있어요 이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요소 중에 피해자의 승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제일 대표적인 게 조직폭력배들이 충성맹세하면서 손가락 자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손가락 자르면 상해잖아요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 칩시다 이거 손가락 자르는 거 동의했다고 해서 죄가 안 된다고 해도 되겠어요?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사회 상규에 비추어서 피해자의 승낙을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됩니다 그러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동학대라든가 폭력적인 교육을 피해자가 승낙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사회 상규의 관점에서 비춰봤을 때 허용될 수 없는 수준의 이야기들이면 이거는 죄가 안 된다고 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피해자가 엄격한 방식으로 교육받는 거를 승낙했다 손 치더라도 학대하거나 때리는 것까지는 승낙 안 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다라는 것도 그 암묵적인 동의의 어미가 어디까지인지 라고 하는 이슈가 있을 수가 있고 아니 내가 스파르타식으로 엄격하게 가르쳐달라 그랬지 우리의 학대하고 우리의 때려달라 그랬냐 또 한편으로는 아 뭐 때리고 학대해서도 좋으니 애 실력만 키워주세요 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학대하는 방식의 교육 같은 거는 그건 안 된다 라고 해서 사회 상규에 반하는 피해자의 승낙이라고 봐서 그거는 위협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아동복지법이라는 거에 보면 아동복지라는 개념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아동한테 신체적으로 학대하지 말고 정서적으로 학대하지 말라고 해서 단순히 때리는 거에 그치지 않고 신체적 학대라는 개념이 돼서 이거는 뭐 아혹행이라든가 기압을 준다든가 얼차려 뭐 이런 것도 당연히 포함될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정서적 학대라고 하면 정신건강을 해치는 거죠 계속 욕설 듣고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강요당하고 하면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잘 크기가 어렵겠죠 이런 건 정서적 학대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앞뒤 상황이나 사정이나 행위의 정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살짝살짝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뭐 어떻든 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손감독님이 뭐라고 한 이유가 뭔지 학생이 어땠었기 때문에 했었던 건지 학생이 들은 욕설이나 맞은 정도는 어떤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원칙적으로는 죄가 되는 거죠 그런데 특별한 사정들이 있으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겁니다